제가 이 섬의 가게 앞에 있습니다. 벌벌껀데요. 벌벌껀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섬에 나오면 이용해도 가게에 비해서 만족감을 느낄 겁니다. 추천합니다. 고항 고항 돼지국밥집 추천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제가 추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아 예 감사합니다. 오세요. 예 제가 유튜브 가고 있거든요. 아 예. 예 추천합니다. 오. 아다 양 많이 파네. 아 맛있겠다. 수백이라고 하네요. 아 아따. 이게 수백이라고 하고 맛보기 술. 야 다 잘먹고 갑니다. 한번 더 촬영합니다. 여기가 섬에 포항 돼지국밥. 아까 벌벌껀데요. 내가 보여드릴께요.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벌벌껀데요. 벌벌껀데요. 오 벌벌껀데요. 아직 안했어. 포항 돼지국밥이구나. 저번에 왔던 곳이. 여기 갑니다. 국밥거리 서면에 먹자골목 서면지하철 지어 baz치를 기나면 서면에 결국 서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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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bore